2022년 5월 첫째 주 뮤직비디오 K차트 1위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영과 몬스타엑스.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운문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몬스타엑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 Shape of Love 저희 앨범이 정말 몬베베들을 위해서 만든 앨범인데 이렇게 1위를 하게 돼서 몬베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작업한 곡으로 이렇게 멤버들과 몬베베와 함께 1위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또 다른 멤버들. 네 그리고 1위를 이렇게 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것 같고 남의 활동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뒤에서 항상 저희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성찬이 형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한솔 형이 정하여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 땡크! 즐거운 정말 보내세요. 예 몬베베 웨이 최고! 사랑한다 몬베베! We're loving this now! We're back again once again! 아저 못 잊어 지난 시간에 우린 이미 헤매고 위준던데 사랑이 사랑이 하셔야 하지. 이제야 찾자 내 너와의 시절 속에 다시 중수했던 날의 너와의 감정을 꺼낸 이 순간 어디든 just come for me 걸음이 느려진대